루마니아 사람이다 루마니아 사람은 1983년에 돌아가셨네요 헝가리 헝가리안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되어있네요 필러소피 필러소피 비엔나 대학교 라삐 오브 노베즈 암크 체코슬로바키야 체코슬로바키야 라삐가 되었네요 83년에 돌아가셨고 자 여기서 자 여기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쌍귀네 대충 쌍귀네가 읽는 것 같습니다 쌍귀네 which is of uncertain origin 이렇게 적은데 uncertain origin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uncertain origin이 아니고 몽골 말에 생지라고 있죠 생지 생지 한국어로는 선지가 되죠 선지 선지회장국 선지국 몽골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하고 한국도 코리아도 정복하죠 솔론고스 코리아도 세 번 침략을 하죠 그래서 이 생지 이라는 말을 전 유럽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생기네 이렇게 생그구이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 즈나 같은 말이죠 그 즈 생지 생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죠 which is of uncertain origin 이건 잘못됐다 이건 Horizon은 몽골이다 sort of origin 감사합니다.